안녕하세요. 대감사 목종입니다. 요즘 다시 또 코로나 확진이 급속히 증가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찰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법회 행사를 한다든지 혹은 재해를 지낸다든지 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생로병사는 지금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설사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이 코로나 사태를 무사히 넘긴다 하더라도 생로병사에 다가오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의 시계는 치즈각각 우리에게 다가오죠. 단지 우리 불자님들이 유념에 대한 사항은 내가 생로병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중생들은 누구나가 다 내 생명이 귀중해서 집착하는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코로나를 감염이 돼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지켜줘야죠. 내가 더 열심히 마스크도 쓰고 손도 깨끗이 닫고 수시로 체온도 측정하고 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주고 될 수 있는 한 연말의 모임이라든지 다중의 모임은 좀 삼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시국에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함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 불자들이 지켜야 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보살행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우리는 죽음이라든지 행로병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환경이 이렇게 변하면 피부를 느끼게 되죠.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 또 혹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뢰감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랬을 때 내 자신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평상시처럼 우리가 흔히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내 생로병사에 대해서 여유한지 항상 지켜보고 그리고 마음을 닦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3쪽 교재는 직지 무비큰스님이 강설하신 직지강설 그래가지고 상하가 있는데 그 중에 학원입니다. 학원의 273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을 교화하다 몽산 더기화상의 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승이 수일 전에 거리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장방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교화를 하는 한 여인이 달려와서 길거리에서 예배하고 말했다. 그래서 교화는 아마 전법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교화하여 돈 50위관을 모았습니다. 절에 모셔여 불전을 지으려고 하여 그동안 세 번이나 암자에 왔었으나 장모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인이 얕고 복이 없다고 하여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바라노니 장모께서는 섭수하시어 절을 위하여 한 줄기의 나무와 한 덩이 돌과 몇 조각의 기화와 몇 편의 벽돌을 사서 불전을 원만히 지어서 산부의 인연을 맺게 하여 주십시오. 노승이 말했다. 그대가 10년을 교화하여 얻은 돈은 온 것이 쉽지 않으니 어찌 가지고 있다가 옷을 사서 입으며 음식을 사서 먹지 않는가. 그 여자가 말하였다. 제가 그 마을 낸지가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산승이 물었다. 그대의 성은 무엇이며 어디에 살며 무엇 때문에 발심하는가. 그 여자가 말했다. 저에게 성명을 묻지 마소서 저는 양유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큰 부잣집에 가서 교화할 때 그 집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꾸짖고 쫓아내며 더러운 물을 가르치다 뿌리기로 더러운 물을 가르치다 뿌리기로 이로 말미암아 저의 운명이 좋지 못한 것에 한이 맺혔습니다. 전생이 일찍이 복을 닦지 못하여 고생이 이처럼 참을 수 없을 정도라 여기고 통곡하면서 용웅사에 갔었습니다. 한 강주 스님을 만났는데 경을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복이 있으려면 일찍이 부모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한다. 라고 하시기에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을 살피고 반성하여 이로부터 발심하여 10년 동안 교화에서 돈을 모았습니다. 맹세꽃을 사 입지 않고 음식도 사 먹지 않고 오직 산부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몽산 독유화상이 시장에 왔다가 새 속에 내려간 거죠. 수일 전에 거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장방이라는 마을이 이르렀는데 교화는 한 여인이 달려와서 길거리에서 예배하고 말했다. 권선하고 전법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달려와서 길에서 그대로 예를 올린 거죠. 저는 10년 동안 교화여 돈 50위관을 모았습니다. 50위관이라면 큰 돈인 것 같습니다. 50위관이 은전을 말하는 은 50위관을 이야기하겠죠. 아무래도 금은 아니겠죠. 혹은 50위관이라는 다른 어떤 돈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돈 50위관을 모았습니다. 절에 모셔하여 불전을 지으려고 하여 그동안 세 번이나 암자에 왔었으나 장로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요새 이제 몽산 독유화상을 뵙지 못했다. 저는 2년이 약고 복이 없다고 하여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바라노니 장로께서는 섭수하셔 저를 위하여 한 줄기 나무와 한 덩이 돌과 몇 조각의 기와와 몇 편의 벽돌을 사서 불전을 원만히 지어서 삼부의 2년을 맺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현재 이전에 내가 행한 행위의 흔적들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현재 이전에 공독을 지지 못한 거죠. 지금 넉넉하다면 공독을 지은 거고요. 지금 내가 능력이 그 분야에 능력이 부족하다면 과거생에 내가 그 능력이 많았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이나 불편함을 줬다면 그 능력이 사라져서 줄게 되거든요. 아니면 과거생에 그 능력을 배우는데 내가 소홀히 한 거죠. 가치 개념을 두지 않고. 그래서 지금 능력이 남들보다 그 분야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 맞닥뜨린 모든 것들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현재 이전에 행한 행위의 흔적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 인은 원인이고 과는 결과입니다. 인연이라고도 하죠. 본래는 인연과입니다. 인은 마음을 내는 겁니다. 원인인데 모든 행위의 원인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럼 그 인, 마음을 내게 하는 원인은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의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는 업식이라고 그러죠. 업식으로 인해서 내가 싫어하면 싫어한다, 좋아하면 좋아한다. 저것은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저것은 좋은 거야. 이런 가치 개념이 생겨 있거든요. 즉 분별심의 기억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내게 행복의 도움을 줄 거라고 여기면 우리는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럼 마음을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데 그 마음과 결과, 그 사이에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 연인입니다. 마음만 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니 밥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냈습니다. 밥을 먹으려는 마음은 현재 이전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기억이 되어 있죠. 내 마음에. 그리고 기억이 된 이유는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가 고프니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음을 내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하죠. 내가 직접 밥을 해먹는다든지 해먹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쌀도 있어야 되고 밥솥도 있어야 되고 또 조리기구도 있어야 되고요. 또 더불어 여기에 반찬도 좀 있으면 더 좋겠죠. 아니면 내 식당 가서 사 먹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연에 속합니다. 그리고는 과가 결정이 됩니다. 밥을 먹게 되죠. 먹고 나서 내가 본래 원했던 포만감.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연과죠. 인과응보라고도 하죠. 인과응보.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응보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마땅히 행한 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응보. 마땅히 그 과보를 받는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인과응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원인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지금이라도 지어야죠. 공독을 짓지 않고는 내가 원하는 행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물건값을 가지고 가서 물건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건값을 주지 않고 내가 그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면 어떨까요? 가져오기도 어렵고요. 설사 가져왔다 하면 그건 오히려 나에게 불행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거나 그건 몰래 빼앗은 것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오히려 고통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만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든 선행을 하지 않든 이 삶은 주는 만큼만 딱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하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이 부족하다면 즉 내가 살 물건이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한다는 것은 물건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넉넉히 물건을 살 만한 돈이 없는 거죠. 그럼 돈을 벌어야죠. 즉 공독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독을 지을 때 우리가 돈 벌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처럼 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많이 할 수 있을까 많이 쉬을 수 있을까 제일 효과적인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공독을 짓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관된 것에 내가 보호실을 하거나 또 그 일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공독이죠. 왜 제일 큰 공독이냐 하면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주위에 도와주는 것 그 선행이고 그 행위의 양이 공독이라 하는 거거든요. 행위의 전체가. 그러면 하루 한 끼 굶은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것보다 한 3일쯤 굶은 사람, 10끼쯤 굶은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것이 훨씬 공독이 될 겁니다. 공독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가치를 합친 거거든요. 가치 개념을. 그러면 열흘을 굶은 사람 한 사람보다는 열 사람이 더 가치가 있겠죠. 그렇게 열 사람 하는 것보다 이번에 한 번 사주는 것보다 열을 굶은 사람 열흘 동안 계속 사주면 어떨까요? 또 공독이 크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평생을 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평생을 사주기는 어렵습니다. 평생을 그 사람에게 밥을 먹기 하기 쉽지 않죠. 한 번 밥을 사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스스로 벌어서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더 공독이 큰 거죠. 그렇게 한들 그래서 한 명보다는 열 명이 열 명보다는 백 명이 더 낫습니다. 공독이 더 크죠.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생로병사를 늙고 병두고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늙고 병두고 죽음을 벗어나는 것 왜 그게 공독이 되느냐? 배고픈 것도 고통이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것도 고통입니다. 지금의 내 삶이 가난하고 힘든 것 또한 고통이죠. 그러나 늙고 병두고 죽음만큼의 고통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늙고 병두고 죽음을 벗어나게 하는 길을 갖춰주는 것 최고 큰 공독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열 사람 열 사람이 아니라 백 사람 더 큰 공독이죠. 그러면 늙고 병두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절을 짓는 데 보시를 한다든지 불상을 모시는데 동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늙고 병두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한 사람이 아니고 열 사람이 아니고 그 절이 존속하는 한 수많은 중생들이 그곳에 와서 그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 그게 왜 공독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불자님들조차도 요즘에는 절에 돈 갖다 주면 안 돼? 보시하면 안 돼? 괜히 쓸때비 절망 크게 짓는다든지 많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심지어는 스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사용한다. 개인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2차적의 문제고 내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사용하는 것 절을 짓거나 예를 들어 절을 짓는 데 도움이 되거나 혹은 전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공독이라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인여있는 절이 스님이 예를 들어서 바람직하지 못해서 혹은 절을 짓을 때 그냥 큰 절을 짓고 사용용처도 별로 없고 효능도 떨어지는데 무조건 그냥 큰 절만 짓는다. 그러면 다른 절에 다른 스님 더 효과적으로 전법을 위해서 애쓰는 스님들 그분들에게 전법을 보시라면 되거든요. 우리 불자님들이 요즘에 보면 많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보다는 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구호단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우리는 국내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조건이나 단체나 그런 활동에는 흔쾌히 많이 기부를 하거나 합니다. 실제로 동참하는 것도 많이 자랑스러워하고요. 그런데 절에서 하는 행위를 하면 오히려 많이 좀 이렇게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연관된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 전생에 공덕이 없었고 공덕을 공덕을 지으려고 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여겨서 그래서 자신이 거의 그냥 거린임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권선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고 돈을 모아서 10년 동안 50가를 모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빈자 1등 그와 같습니다. 빈자 1등 보시는 많이 해서 하는 것이 보시공덕이 큰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마음생태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죠. 그러나 금액이 많거나 보시불이 그 양이 많아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얼마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받는 사람이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 두 가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가치 개념이 합쳐져서 보시공덕이 됩니다. 만약에 100원 있는 사람이 100원을 보시하는 것과 만 원 있는 사람이 천 원을 보시하면 보시공덕은 100원 있는 사람이 100원을 보시하는 것이 훨씬 공덕이 큽니다. 그 이유는 전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님들 보시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내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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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